감사합니다. 어떤 마을에 불량배 같은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 이상하게 사고를 많이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피하는 겁니다. 먼저 이상한 사람이죠. 깡패도 아닌 깡패요. 어느 날 장로님 가수원에 망대가 있는데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점심 때 이 청년을 깨운 겁니다. 깨워서 같이 식사하자 이런 거예요. 장로님이 싸갔던 도시락을 펴고 이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한 겁니다. 장로님이 따뜻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가 말이에요. 마음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기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변했느냐.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가 됐는데 한국을 살리는 목사로 바뀌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지요? 김익두 목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중요한 답을 얻어가셔야 됩니다. 이 사람 속에 있는 오래된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 망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여러분 오늘 중요한 축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망대를 바꿔야 돼요. 바꾸려고 하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한마디로 무슨 책이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책입니다. 그걸 보고 구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엇을 주워가시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그걸 설명했어요. 그 망대는 움직이는 망대이기 때문에 여정 그리고 이 여정은 군데군데 역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정표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옛날도 있었지만 앞으로 점점점 많아지는 게 세 가지가 옵니다. 그 첫 번째가 정신병 시대입니다. 많아집니다. 이 망대가 없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이 망대를 딱 세운 거예요. 그래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 질병 시대. 또 하나는 뭡니까? 뭔가 매달려야 되니까. 중독 시대. 이제 세 가지가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주워가셨어요. 우리에게 구원만 준 게 아니고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살아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보호자의 이정표를 주고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허감망대를 파해야 돼요. 여러분 선진국이 왜 계속 세계를 어지럽겠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이 허감이 가득 찼어요. 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후진국들은 굉장히 개발할 게 많은데 개발할 게 많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못하고 종로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영편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빌 게이츠에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를 노리잖아요. 굉장한 게 들어있으니까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은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시무름을 한 거예요. 자, 허감망대가 있는데 될 수가 없겠죠. 이걸 오늘 성경에 있는 4절에는 강한 지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속에 견고한 요새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무섭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요새를 파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론 이런 거로 내게 딱 차있단 말이에요. 또 모든 생각 어제래 높은 지식 이걸 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잘 들어보시면 제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제가 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본 것 중에 90%의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요. 지금도 그 중에 한 40%는요 포기했어요. 한 50% 사람들은 고통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조금 된다는 사람이 한 10% 돼요. 아, 나 고분도 잘해요. 나는 뭐 고시 합격도 해서 나는 대기업도 들어가서 외국도 가서 한 10% 돼요. 10%조차도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저는 그걸 본 겁니다. 똑같아요. 학생들이 공부 다 어려운데 40% 학생은 그냥 포기 50% 학생은 그냥 90%죠. 힘들어. 아, 공부 좀 잘 돼. 10% 끈을 뚫어보네. 교회도 마찬가지요. 아, 교회 좀 잘 돼요.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의 교회는 잘 안 돼. 먹고 살아야 돼. 그 중에 문 닫는 교회 40, 50% 그러면 나만 한 50% 미자리 똑같아요. 저는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아, 제가 청년때였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청년때 내가 복음 깨달으면서 질문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이익 손에 놓고 시간 다 보내야 되는 이런 망대를 갖고 있냐. 어찌해서 내 것도 못하면서 남의 말을 맨날 하면서 사는 이런 망대를 가지고 있냐.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어찌해서 교회가 사람의 얘기만 계속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런 망대를 가지고 있냐. 망대를 바꾼 겁니다. 나는 오직 복음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 생각만 했을 뿐인데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망대를 바꾼 게 많습니다. 나는 평생을 남의 욕이나 남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 모든 것에 기도해야 되겠다. 별거 없어요. 이거 시작했는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겠지요. 그래서 비행기에는 엔진이 두 개 있습니다. 모든 비행기는 날아가다가 이겨둔 기계고장으로 엔진이 꺼진단 말이에요. 꺼지면 남아있는 엔진으로 전달돼. 그래서 사람 죽지 않게 가도록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비행기가 가다가 엔진이 꺼지 부르면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겠죠? 아, 이 엔진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내가 잘못된 엔진 가시면 언제 고장 날지 몰라.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엔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깨달은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 보고 깨달았고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교회 가보고 깨달았어요. 이 엔진으로는 날 수 없다. 저는 그걸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 굉장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신분을 먼저 해보는 거다. 그게 뭐냐 말이에요. 내 안에 2, 3, 7 나라 살만한 망대를 심는 거다. 그게 세 가지 들이다. 이 답이 왔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내게 망대가 하나님 망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오래된 무능하고 아무 답도 안 되는 망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성사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시작했다는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보좌의 능력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능력이 아니고는 세계복무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력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이 사단이 흑암의 공중근세를 잡고 사람들을 움직인다면 이거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장의 교회에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제 기도가 되었어요. 이게 망대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시나요? 상관없습니다. 올해는 사인입니다. 계속 응답을 볼 겁니다. 우리 교회와 중직자 모든 교육자들은요 축복가를 걸어 준비해야 돼요. 이게 신분이 그냥 신분이 아니고 영적 신분이 회복될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힘까지 줬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빛을 하고 했구나. 그리스도의 빛 와있으니까 이렇게 뒤바뀌었어요. 제 속에 완전히 망대가 바뀌기 시작해요. 나는 옛날에 허황된 얘기를 생각했거든요. 이게 말이요. 이거 아니고 세계보험 못하잖아요. 지금도 성사미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거기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발판 열까지 비밀 열까지 확신 다섯가지 흐름밖은 아홉가지 평생의 답을 캠프로 이게 여정입니다. 아 이 부분이었구나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망대 바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안에 걸 안 바꾸니까 엔진 자체가 힘이 없어 그게 못 가는 거죠. 제가 27년 전에 산 차가 하나 있어요. 고무리지아. 그런데 새 차처럼 탈 수 있대요. 어떻게 엔진 바꿔 버립니다. 그럼 새 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엔진을 뒤받아 버립니다. 이때 뭐가 보이는 거 하니까요. 세 번째 끼 보여요. 아 후대 살려야 되는 이 증표가 보여요. 저절로 이게 내가 볼 때는 아 이래서 검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겠구나. 빨리 우리 후대 속에 있는 망대를 바꾸자 되겠구나. 이 어마어마한 이 요새 진을 바꾸자 되겠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것 아닌 것으로 들어가 있는 저것을 바꿔주지 않으면 평생 고생을 하겠구나. 사명이 생겼어요. 그 이전표가 뭡니까? 나와 우리 후대에게 모든 것 해결한 갈보리산 이정표로 시메 절대 미션이 되는 감남산 이정표로 시메 드디어 이 지금 망대가 뒤받기는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로 시메 환란 환란 와도 괜찮습니다. 이때 안디옥의 이정표가 심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보험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로 그 때에 최고의 최고의 성령인도 일어납니다. 그 이정표가 심어져야 됩니다. 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마게도냐로 로마로 이게 심어진다. 망대가 뒤바퀴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고른종 10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바울이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전쟁을 하러 가는데 어마어마한 요새가 있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너무 놀랄 일은 내 안에 이 허감의 망대가 진을 치고 있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말씀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응답을 받기를 일고 망대 여정 이정표가 제 기도입니다. 제 응답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되는 대로 가시면 돼요. 제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말씀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밀로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삼 집중 비밀입니다. 직장 가서 보낼 필요도 없고 학교에서 보낼 필요도 없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요. 이러면 반드시 중요한 게 만들어져요. 3세 띵 체험해야 됩니다. 전에는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3응답 렘런드 7명은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번 주는 여러분 특별히 이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망대를 바꾸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본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틀린 망대 속에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안 된대. 그는 아무도 허락을 못합니다. 본인이 안 된다는데. 끝까지 이 망대 바꾸면 작업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안 된대. 아니 부모님이 안 된다는데 뭐지. 네가 알아. 우리 아이는 내가 키우면 내가 알지. 견벌한다고 끝까지 이 흑암망대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렌 캔더를 바꾼 선생이란 말이에요. 앤 슬리버 기준이 어디 있냐. 이 흑암망대가 잡혀 바꾸어 버린 거예요. 부산에서 그 보고가 왔더라고요. 암이 생겨가지고 다른 데로 퍼지고 그랬는데 두 달 동안을 정말 호흡하면서 기도했는데 정상으로 나왔다. 병원에 자료를 보내주는 걸 바랍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여러분 생전에 안 마시는 면역력을 채웠죠. 생전에 안 내보는 독소를 내보냈죠. 망대 바뀝니다. 여러분은 그냥 계셔서 그렇지 내 몸을 살릴만큼 호흡을 하지 않아요. 어린 얘기 아닙니다. 몸의 독소 80몇 프로는 호흡으로 빠지는데 여러분은 절대 안 내보내요. 절대 안 내보냅니다. 그러다가 조급했으면 색색거리기까지 합니다. 김정아이처럼 이렇게 안 되게 되어있어요. 뒤바꾸면 되게 되어있어요. 원리입니다. 망대를 바꾸라. 하나님의 망대를 바꿔버리라. 여러분이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진정합니다. 다행스럽게 청년대 복원 깨닫고 이거 바꿔야 되는 거다. 이거 거의 우리 속에는요 아닌 걸로 가득 차있어요. 원망 가득 차있어요. 보통 교회 가면 교회를 만나 얘기해보면요 가득 차있어요. 살수가 없지요. 내가 전도사 때도 전도사님을 쭉 가면 교회 불만 장노 욕 가득 차있어요. 참 되겠어요. 그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요. 내가 가만 지금 그 사람 마구에서 보거든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렘넘트들아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흑한 망대를 무너뜨리라. 그래 가문 바꿀 수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그거 다삭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잡으세요. TV에서 봤는데 직접 자연인 한 명이 산에 혼자 살아 그냥 폐에 암이 생기는데 터졌다. 그래서 의사가 안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양반이 이왕 죽는 거 힘내자. 산으로 온 거예요. 산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약 좀 캐먹고 이 사람은 맨발로 다니더만 의학적으로 이해 안 됩니까? 나왔어요 그 사람 저는 이해됩니다. 바뀌었어. 면역력이 생기고 이 독소가 빠지는 걸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본인은 막 기적이 안 돼. 막 산에서 아닙니다.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허감의 망대는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 서는데 사상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계속 율법을 주장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나중에는 선행이 열심히 이게 기준이 돼요. 그때 한 명이 깨달은 겁니다. 아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 수 있다. 다른 걸로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당신이 내는 돈으로 생명 구원할 수 없다. 당신이 내는 모든 공로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거 들고 나온 겁니다.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한 명이 중세 교회 전체와 싸워 있는 겁니다. 망대가 바뀐. 바꿔버린다. 이게 안 바뀐 이상 안 되는 걸로 딱 집을 짓고 있는데 내 속에 집을 짓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 네 안에 집을 지어놨는데 청소하면 뭐하냐? 사단이 집을 지어놨는데 깨끗이 하면 뭐하냐? 그럼 오히려 일곱 귀신이 들어가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집이 얘기를 했다는 소개를요. 사단이 네 집에 앉아있는데 강한 자가 있는데 이길 수 있겠냐? 그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합니다. 이 은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우리 자녀는 영재 문제인데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들이 붙잡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 낫습니다. 절대 안 낫는 이유를 알면 낫습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그 지우대 보통 그 정신질환자들 보면요 자기가 나파그라던 거 아니에요. 딱 집을 짓고 있어요. 이게 뒤집혀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막 큰 사명자로 바뀌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본인들이 질문을 하니까 지금 메시지로 답을 주는 겁니다. 참 괜찮은 청년이고 부잣집 아들입니다. 서초지기의 시작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 제 메시지 들을 겁니다. 이번에 WRC 메시지 자세히 듣고 인사도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니까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렇게 하는가 봐요. 참 좋은 친구인데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든 것에 감사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왜 이 말 합니까? 이 친구는 반대니까요. 모든 것에 불만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절대 안 낫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 찾아내니까요. 모든 것에 기도를 이 얘기를 전 내가 설기도 한 번 했더니요. 목사님 목사님 같으면 우리 남편 밤새 술 좀 먹고 매일 다니는데 그게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어찌해서 감사합니까? 집사님이 계시니까 감사하죠. 이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아이나 들을까 이 남자가 새벽 주위에 술 먹고 돌아가서 물 달라고 하더라. 물 그리고 이 집사님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지. 물 딱 갖다 주면서 감사합니다. 이랬대요. 아무리 설치했지만 받아. 뭐가 감사한데요. 이랬대요. 잔소리 할 줄 알고 다 기대를 하고 물 잘 봤는데 감사합니다. 이랬대요. 이 남자가 아무리 타락을 했지만요. 말께라도 뭐가 감사한데요. 이랬어요. 이렇게 술을 마시고도 안 죽어서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집을 찾아왔냐. 감사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맞거든요. 내가 매일 일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진짜 살아있는 게 다행이네. 병환된 게 진짜 다행이요. 당신이 기도인 것 같아. 이게 이제요.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허감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인보다 신앙선을 더 잘해요. 하나님의 망대가 산 겁니다. 직전 사람들이 찾아와. 당신이 어쩔 수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냐고. 이 얘기이죠. 언약 딱 잡으셔야 됩니다.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도 나는 후회가 되는데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봐도요. 잘생겼다는 노래도 너무 잘해요. 진짜 조금 더 거짓말하고 가수보다 잘해요. 어떻게 이런 친구가 있냐. 나훈아 노래를 부르는데 나훈아 보다 더 잘해요. 진짜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생각해요. 이런 친구예요. 그런데 딱 하나의 문제가 뭐냐.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 변하고 기도한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이 친구 군대를 딱 갔는데 이 사람이 자기 성격을 못 참아요. 나 그걸 몰랐네. 선배 하나가 자꾸 이상하게 괴롭힌 사람 있잖아요.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노래도 가수라고 하지 말라고 싸움도 운동선수가 안가죠. 그냥 이걸 못 견뎌가지고 이 선배를 반죽 입은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는 잡혀갈 것 같으니까 탈령을 해. 내가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말이죠. 너무 안타깝고 편지도 보내주고 편지 감동받았다고 답도 오고 결국 다 해결하고 나왔지. 나한테 고맙다 하고 못 믿는 거예요. 이 망대가 안 바뀌어 안 믿는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대구에서 어떤 장노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누구누구 아십니까? 이라더라고요. 알지. 제 친구입니다. 왜 무섭니까? 내가 물었어요. 대구 장노님 설교 듣겠지요. 그분이 하는 말이 제 조카의 남편인데 쉽게 말하면 조카사회지요. 목사님 친구라고 얘기합대다는 거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 장노님이 제게 이야기한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장노님하고 부인하고 집회 간다 하니까 어떤 집회 가느냐 물었겠죠. 아 여기 유광수 목사 오는데 집회 간다. 그때 얘기하던 유광수 목사 내 친구다. 그 얘기를 내가 친한 친구인데 그 장노님이 전해주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없잖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얼굴 보니까 안 되겠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색깔 다 갖고 말했죠. 마지막 거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을 받은지 안 되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이 망대가 무서운 겁니다. 이걸요. 참고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망대가 든든하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또 이 망대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더 힘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낙심하면 안 돼요.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를 시작하시고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인으로 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허감망대가 무너지는 날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증인으로 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